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오늘은 나발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나발이라 부르는 말은 옛 관악계 하나인데요. 노세로 만든 긴 대롱 같은데 위는 가늘고 끝은 퍼진 모양으로 군대에서 호령하거나 신호하는 데 썼던 악계에요. 또는 나발이란 말은 찌꺼리거나 떠들어대는 입을 쏙대기 이르는 말이죠. 이 나발의 로마자 표기법은 나발 이를 적는데요. 이 나발을 사용하는 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질나발 하는 말은 지력을 구워서 만든 나발이고 코나발 또는 코나팔이라 부르는 것은 코로 흥얼거리거나 콧방일으키는 소리에요. 죽나발이란 말은 숟가락을 안쓰고요. 그릇을 들고 훌훌 죽을 마시는 것을 죽나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닭나발이란 말은 보통 나발보다 큰 나발이거나 또는 허무해가지고 해에 버려진 입이나 퉁퉁 부은 입을 놀릴 때 우리가 닭나발처럼 입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나발이란 말은 허튼 소리를 쏙대기 이르는 말이고요. 벽나발이란 말은 거꾸로 입에 대고 그 속에 액체를 병체로 들이킬 때 벽나발을 분다라고 이야기해요. 손나발이란 말은 손을 입에 대고 나팔을 부는 것처럼 소리를 내거나 또는 속삭일 때 또는 나팔처럼 만들어서 입에 대는 손을 우리가 손나발이라 부르고요. 웽나발이란 말은 고등을 뜨다는 방언이에요. 개나발이란 말은 사례에 안 맞는 헛소리나 썰뜨린 소리를 낮잡을 때 우리가 개나발을 불지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나발에 관한 사진을 보게 되면요. 첫번째 사진을 보면 나발이죠. 두번째는 나팔이에요. 나발과 나팔은 분명히 달라요. 나발은 우리 전통 관악기고요. 나팔은 근관악기로서 지금 크기가 크죠. 나발과 나팔은 다릅니다. 나팔꽃은 생긴게 앞에 퍼졌기 때문에 저렇게 생긴 모양을 따서 나팔꽃이라 부르고요. 나팔 바지도 마찬가지로 밑부분이 퍼져있기 때문에 나팔 바지라 이름을 붙였어요. 입이 비쭉 넣은 것은 저거 나발입이죠. 병을 통째로 마시는 저는 병나발 분다 이야기하고요. 손으로 사람을 부를 때 적은 우리가 손나발 분다라고 이야기하죠. 깔때기도 나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나발이 과연 영어에도 있느냐 하는 거죠. 영어를 찾아보니까요. 나발이란 말이 바로 네이버라는 말로 나와있는데요. 나발 모양을 갖고 있는 배꼽을 뜻할 때 바로 네이버라는 말을 써요. 배꼽 중앙 중심을 뜨는데요. 배꼽이 아마 몸의 중앙에 있어서 아마 이 중앙이라는 뜻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나발에 대해서 고대 영어를 찾아보면 나팔아라는 말을 쓰고요. 나블르라 쓰기도 하고 고대 고지 독일을 보게 되면 나바르라고 적어놨고요. 초기 게르마느를 찾아보면요. 나발란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인도 유럽 조어를 찾아보면요. 나파라고 적어놨고 산스크리트에서는 분명히 나파라고 적어서 나바나파라고 적었어요. 우리말을 나팔과 완벽하게 일치한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에서는요. 이 배꼽을 영어로 온팔로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고대 이리스에서도 인폴루라고 불러가지고요. 이 둘은 배꼽을 온팍하다는 뜻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온팔로스가 뭔가 하는 걸 찾아보면요. 온파르라는 말은 바로 온파일러 즉 온파가 모양을 떠다는데서 배꼽을 떠다는데서 결합사로 사용되는데요. 이 우리말에서 온팍하다는 말은 가운데가 오목하게 쏙 들어간 데가 있는 것을 온팍하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배꼽을 떠다는데 바로 그리스어는 우리말 온팍에 대해서 그대로 따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온팔로스 하게 되면 바로 온팍하게 되어서 온팍하게 파여진 온팍하게 파여진 그러한 방패의 한가운데 있는 돌기나 또는 배꼽 또는 세상의 배꼽은 세상의 중심이니까 세상의 중심점 중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금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배꼽을 떠다니는 말이 바로 온팔로스가 되고요. 바로 방패의 중앙에 있는 저 무늬도 바로 온팔로스예요. 또한 우리가 아폴로 신전에 가면요. 아폴로 신전을 떠다니는 저 신전을 온팔로스가 부르는데 그 중앙에 지금 또 돌이 하나 있는데요. 저 돌이 지금 배꼽 모양이다 해가지고요. 저 돌을 온팔로스라 불러요. 왜 온팔로스라는 돌을 저기에다가 두냐 하면요.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의 아폴로 신전이 세상의 중심이다 배꼽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 배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저런 돌을 항상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음 암빌리크라는 말은요. 온폴리크 할 하니까 바로 배꼽을 떠다니는 말로 배꼽에 배꼽 가까이에 또는 연결이다 또는 중앙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다음 암빌리크스 하게 되면 바로 배꼽, 배꼽, 종재, 핵심처럼 배꼽에서 놓은 이름을 붙여요. 배꼽에 관한 단어를 잠시 살펴보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온폴로스캡스스란 말인데요. 온폴로스캡스스란 온폴로 하는 것은 바로 배꼽을 떠다니는 말이고요. 스캡스스는 새겨 배에 져서 하니까요. 바로 배꼽을 새긴다 뜻이니까요. 자신의 배꼽을 응시하며 하는 명상법을 바로 온폴로스캡스스라 불러요. 이번에는 태줄을 절단하는 말을요. 온폴로트미라 부르는 이유는 온폴로 하는 것은 바로 배꼽을 떠다니는 말이고요. 트미라 말은 땐다 뜻은 땜이, 즉 땐다 뜻이니까요. 퇴출을 절단하는 것을 온폴로트미라 그래서 퇴출 절단 또는 퇴출 절단 수술을 뜻할 때 온폴로트미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번에는 온폴로 와인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온폴로 와인볼은 그리스에서 주로 즉이 발견되는데요. 즉 포도주를 담는 중앙일에 빠져있는 조롱 모양의 즉 나팔 모양의 포도주 담는 그릇을 온폴로 와인볼이라 불러요. 이번에는 멕시코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멕시코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는 것은 의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 멱제곱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멱은 멱을 감는 바로 호수를 떠다니는 거고요. 제곱이란 말은 우리가 제대일 제대일 할 때 배꼽을 제대일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제곱이란 말은 바로 배꼽을 떠다니는 말인데요. 호수의 배꼽이라 이런 뜻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텍스코코 호수에서 중앙에 자기네들이 도시를 처음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멕시코 원주민이 맨 처음에 나라를 세운 것은 텍스코코 호수 중앙에 세웠어요. 그런데 저 호수의 모양이 그 사람들은 토끼 모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토끼 모양의 호수 중앙에 자기네들 수도를 갖다가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멕시코란 말이 멱제곱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저거는 우리말이죠. 멱제곱이란 말. 멱도 마찬가지로 멱을 감는 호수란 뜻이고 제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꼽을 떠다니는 말이니까요. 호수의 배꼽이란 뜻에서 나왔다고 하는 어원설이 아주 유력해요. 이번에는 다시 돌아갔어요. 나발의 말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나발의 말에 들어간 말은 네이브란 말인데요. 이건 나발에서 나와서 바퀴 통을 떠다닐 때 우리가 네이브란 말을 써요. 자동차 뒤에 보면 지금 바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부분을 바로 네이브라 부른데 나발처럼 생겨서 저런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자반풀을 나타낼 때 네이블 워터라는 말을 부르는 것은 나발 워터니까 워터는 열따라는 뜻이었어요. 연한 식물한테 우리가 열따라는 말을 써서 워터라는 말을 써요. 워터라는 말은 열따 즉 연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네이블 워터의 이름은 바로 자반풀인데 자반풀 그림을 보세요. 생의 모양이 나발처럼 생기죠. 그래서 네이블 워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발과 관련된 말이 또 하나가요. 발, 바라라고 부르는 거고 또는 제주도 방안에서는 바랑이라고 부르는 악기가 있는데요. 노새로 만든 타악기로 둥글 넓적 배가 불룩하며 주로 불교의식에 쓴다니까 절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구인데요. 가운데 구멍에 끈을 꿰가지고 한 손에 한 개씩 쥐고 마주쳐서 소리내죠. 요발, 동발, 향발 등이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에 있는 저게 바로 바라죠. 바라춤 하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자 이 말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저거 생긴 모양도 앞부분은 나발처럼 생겼잖아요. 그걸 갖다가 들어있는 영어가 바로 페링커스입니다. 페링커스는 뭐냐면 바랑 끼어서란 말인데요. 바랑이란 말은 제주방안에서 말하자면 바란데요. 바라가 저 깔때기가 끼인 모양을 나타낼 때 바로 페링커스인데요. 이걸 인두를 따라서 쓰는 거에요. 인두를 보시게 되면요. 위쪽에 푸른색 있잖아요. 저게 바로 인두인데요. 인두의 모양이 나발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제 후두는 영어로 라링커스라 부릅니다. 라링커스라 부르면 방패모양이라고 써서 놓은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나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루지 않았는데요. 다음에 다룰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페링커스는 바랑이 끼어져 있다니까요. 우리 몸속에 코속에 코 위쪽이 푸른색 저기에요. 생의 모양이 바로 깔때기처럼 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페링커스. 즉 바랑이 끼어졌다 라고 부르는 거에요. 바라에서 나왔단 말이겠죠. 이번에는 나팔을 하는 말이에요. 트럼프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바로 나팔이에요. 그런데 왜 트럼프냐 하면 들린다. 들려온 피. 피는 필이라는 뜻인데요. 들리는 소리. 즉 소리에서 놓은 말인데요. 저게 아마 어성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 말은 바로 나팔불다에서 나왔어요. 나팔 보니까 승리의 나팔이죠. 승리의 나팔 소리니까 바로 어떤 폐란 말이 나오고요. 나팔 소리, 나팔불다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트럼펫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에요. 트럼펫이라는 말은 트럼프에다가 애 때다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작은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럼펫, 나팔, 나팔붙다는 뜻이 나오고요. 그러면 큰 나팔은 뭐냐면 트람본이에요. 트람본은 들려온 분, 분은 큰 트럼펫을 나타날 때 트람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음의 큰 나팔이죠. 지금 두 번째 흥인 아저씨가 지금 불고 있는 저게 바로 트람본이에요. 우리가 트럼프라는 말은 또 어떤 폐가 돼서 우리가 트럼프 있잖아요. 카드 놀이할 때 그걸 트럼프라 부르는데 그 트럼프는 바로 승리의 어떤 폐란 뜻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45대 대통령, 47대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이름이 바로 트럼프니까 승리의 나팔 소리라는 뜻이에요. 딱 이름이 지금 현재 딱 맞는 그런 이름이죠. 멋지죠. 그래서 트라이언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트라이언프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소리라니까요. 바로 승리, 대성공, 승리를 거둡할 때 트라이언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트라이언프는 형사형태인데요. 바로 승리를 거둔 성공한, 의기양양이라는 뜻이 돼서요. 지금 대선에서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기를 많이 넘겼잖아요. 총도 맞고 그랬는데 아주 암살을 잘 피해내기도 하면서 진짜 천재의 일호로 정말 잘 버텨가지고 승리를 한, 의기양양한, 의기양 승리를 거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라이언프트 트럼프라는 말을 볼 수 있어요.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훈민영이었습니다.